자, 알아. 에이, 카이스트 아직도 뭐 뺄 거 없네요. 그런데 카이스트까지 나오신 분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하! 카이스트는 무슨. 딱 보면 모르나. 이 양반 도박꾼이다, 도박꾼. 도박이다니. 내저예요, 내저. 스포츠고. 뭐 아주도 못하면서. 아유. 자, 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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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긴장을 하시고 따라갑니다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. 자, 자. 유치야! 골! 골! 어? 어, 꼬이. 어, 왜? 왜? 아, 가로야. 라면은 역시 는 라면. 우리 고소쟁이 고 박사님은 검사셨다는 소문이 있던데. 아닌가? 저요? 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. 아니, 평범한 회사원이 깜빵을 와 들어온데요. 정말 검색이버. 김선수, 혹시 걔가 친동상은 아니죠? 아닙니다. 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. 보석으로 나간다고 들었는데. 엄마가 나 버렸어? 아이는 나 끈질러고 엄마는 나 버리고. 정말 사고 싶지 않아. 어? 가능하겠죠? 예, 이 정도면 보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보석이라뇨. 지금 돈이 썩어납니까? 그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내 돈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요. 네? 정신 차려야 돼. 있는 죄 그대로 죄값 몽땅 치르게 해 주세요. 내가 그러려고 비싼 변호사 쓰는 거예요? 예. 아, 벌써 가게 오픈 타임이네. 아, 가게 한 번 놀러 오세요. 물론 변호사님도 공짜는 없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응? 여기 사장이었어? 우리 가면 자리 하나는 빼주겠지?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기고. 공짜가 뽕쟁이거든. 너 같은 답범보다는 뽕쟁이가 낫거든. 주민한테 잡범이라고 했어요. 그게 답범. 공짜도 쫒아나게 빡이 뭐냐, 빡. 여러분,. 생긴 여행을 fee reinforced오는 사실. 다른 채. 또 MILK. 이쁘게드. 안녕하세요. 116. OK, OK, OK. 괜찮단 말해줘 네게. 안 괜찮아도 거짓말이라도, OK, OK, OK. 괜찮단 말해줘 네게. I love the way you lie. I love the way you like Okay, okay, okay 괜찮다 말해줘 Are you tired? Don't you write it? Okay, okay, okay 괜찮다 말해줘 I love the way you like I love the way you like I love the way you like 선수는 몸이 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공장에서 큰일 났다면서요 고 박사가 그러던데 잘 해결됐습니다 어쩌든지 잘 좀 버티보소 내가 가볼 수 있는 거는 다 가봐해줄게요 그러고 스페너는 휴대용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냐고요 알았죠?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좋지 뭐 흐흐흐흐흐 야 야 야 넌 너가 넌 내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결에 되어 사는 삶이 나 여재를 치워간네 나 여재를 치워간네 저의 곧이 나 여재를 치워간네 나 여재를 치워간네 나 여재를 치워간네 나 여재를 치워간네